몇 개월 산다 온 감옥은 감옥쟁이들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아 우리 민 대표님 감옥 중이시니까 내가 4년 살았으니까 한 1년은 살아야 이제 뭐 좀 살았다 네가 감옥에 대해서 모르지 말라 이러는 거지 시가 무슨 한 3, 4개월 살았고 감옥 살았다고 저러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때 이미 구속이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김호준 씨의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아니 만약에 대법원 실험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감옥에 가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푸쉬업 스쿼트 플랭크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 양반 감옥에 일단 갔다 왔나? 안 갔다 왔지 아직까지 감옥에 갔었는데 몇 개월 살았거든요 맞아 산호맹 몇 개월 살았니까 우리 감옥 세계에서는 몇 개월 산다 온 감옥은 감옥쟁이들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아 우리 민 대표님 감옥쟁이시니까 낯설어 내가 4년 살았으니까 한 1년은 살아야 이제 뭐 좀 살았다 네가 감옥에 대해서 뭐 좀 아느라 이러는 거지 네가 무슨 한 3, 4개월 살았고 감옥 살았다고 저러니 3, 4개월이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20일 동안 안기부가 됐든 조사를 받고요 30일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 매번 출정 아침에 일어나서 검찰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거든요 그걸 30일 받아요 아 그런 시간이 다 포함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일시민가에서 집행위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감옥은 허울만 있고 나머지 다 검찰에서 살았어 우리 스쿼트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감옥의 위치도 잘 모를 텐데 순뻥이야 뻥으로 점철된 삶이야 인생이 오늘도 우리 민경호 대표님의 슬기로운 감옥 생활 얘기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스쿼트는 그냥 앉아서 하는 거니까 언제 어디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이 한 두 달 정도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한 달간이나 받기 때문에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밥도 검찰에서 먹어 그러니까 감옥 그것도 잘 몰라요 적응하기 바쁘다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은 물론 놀지 그러니까 스쿼트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말로는 감옥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내가 옛날에 살던 감옥 생활을 다시 하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건 이제는 감옥 산 게 아니라니까 순뻥이다 순뻥이라니까 이 사람이 아는 감옥에 대한 지식은 다 영화에서 본 거고요 거기서 주인공이 감옥에서 막 이렇게 푸시업하고 이러면서 체력을 길려서 복수하잖아 그래서 영화에서 본 거죠 영화가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서민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쇼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가지este 안녕하십시오 마지막으로